28일 롯데정밀화학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실적 기대감에도 주가가 이틀째 내렸습니다. 28일 주가는 1200원 내린 79,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주가는 10만 1,500원, 최저가는 55,700원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올해 1월 초까지 이어졌던 케미컬 약세 흐름이 축소되고 가격이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성수단은 알루미늄이 강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의 분기별 매출액과 이익은 급성장하는 모습입니다. SK증권은 롯데정밀화학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6,193억원, 영업이익이 90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최대 주주는 롯데케미컬로 지분 32.22%를 갖고 있고 롯데케미컬의 최대 주주는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외국인의 비중이 20.6% 소액지주 비중이 53%에 달합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8만7천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4만9천주, 기관은 2만3천주를 각각 순매사했습니다. 개인은 닷새채 주식을 팔다 이날엔 사들였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